지금 2번 테이블에 2개, 3개 나갔니? 지금 다 나갔어, 다 나갔어. 볼펜 하나 줘봐. 한 거는 체크해버리게. 이거 이거 이거. 헷갈려. 거기 앉아서 먹겠대. 여기 앉아서? 님한테 찍을래. 스웨이, 다는. 스웨이, 스웨이? 스웨이, 다는 2개. 짜장면 찍어, 찍어. 찍어. 이거 조스 좀 넣어, 이차 부싱. 찍어, 찍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이 참. 오케이. 지금 여기서 드실 거라고. 2개, 2개, 2개. 앉아, 앉아, 짜장면 어떻게 해. 자, 테이블 5번이 생겼어요. 경환아, 여기 손님 왔다. 손님, 손님. 너무 재밌어서. 유부 요령은 2개가 좀 더 펭が expedition. 아, 정신아, 정신아, 정신아. 세 번째. 네, 뭐, 여기서요? 메모이 있었습니다. 네, 잠깐만. 다행이다. 아. 적응, 적응, 적응. joinerido. 아, 그냥 여긴 자장면 2개 달래. 안 넘어. 아무 데나 앉는다고. 짜장면 2개 나가요? 짜장면 2개 나가요? 아까 여기, 여기, 이분도 그냥 여기서 드시게 돼 거기 위에 올려줘 저거 치워버리고 잠깐만요 하나, 팔다 산스, 산스, 산스 산스, 산스 산스, 산스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산스 됐고 야, 조그만 먹는 거 봐봐 조그만 먹는 거 조그만 먹는 거 그러니까 맛있게 먹어 아니, 여기 어디 가졌지? 아빠, 아빠가 어디 가졌어? 야, 이 꼬마 혼자서 2개 먹었다 혼자서 2개 먹어? 우와 우와, 두개야 이거 양수 우와 너 여기 주인이야, 이게? 어,esz lighter 사실 thought 이렇게 다리 잘했다고? 오, 오케이 땡큐 우와 어, horas likewise 아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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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테이블이 있어야 드실 수 있는데 테이블이 자 어 잠깐만요 야 이렇게 잘 팔릴지 몰라 맛있나 봐 진짜 이렇게 잘 팔릴지 몰라 먹고 먹고 또 추가하잖아 저기 두 그릇 먹고 한 그릇 더 달래 아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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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transmis ắt심자맥 descisema 어우 따라서 되게 Onion Right 비교해라 진짜 C Acc trap могут wat dev theorem 아주 좋아요 맛있어 맛있어 15개의 면이 또 다른 게 제 재료가 더 맛있어 제 재료가 더 맛있어 네, 맛있어 제 재료가 더 맛있어 제 재료가 더 맛있어 15개의 면이 많이 안전한 건가 제 재료가 더 맛있어 20원 받을 걸 그려면? 20원 받을 걸 그려면? 20원 받을 걸 그려면? 그러니까 20원 받을 걸 그랬어 20원 받을 걸 그랬어 20원 받을 걸 그랬지 잘 팔리니까 정신없어도 기분이 너무 좋네 오케이 잠깐만요 아 나 정신없네 와 나 진짜 정신없다 지금 생각해서 봐 여기 앉아서 드신 자리가 없는데 괜찮아요? 오케이 조금만 뒤로 갈게요 오케이 조금만 더 밀면 올라가겠더라고 나를 이렇게 뒤로 넘길 수 있는 정도까지 사람이 사람을 부르는 것 같아요 모이니까 모이는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절대 혼자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혼자 너무 힘들다고 아 미치겠다 오케이 오케이 땡큐 지금 경환이 멤버 왔어 멤버 왔지? 진짜 멤버 왔어 죄송하고 질문 못 할 것 같은데? 그래? 그리고 저 잔돈이 없는데? 잔돈 없어 잔돈 잔돈 잠깐만 제가 바꿔 올까요? 어디 가져가고 와? 일단 제가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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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호우 실제 수위안 수위안 우 어 부수 네 아 네 어떡해, 쎄쎄이. 오빠! 오케이, 오케이. 연수 잘하는데? 은수? 연수 누구야? 아, 은수. 연수 누구야. 양완, 양완. 어디서 드실 거지? 어, 그만해, 안 돼. 아, 지금? 떼고 하면 돼. 아, 괜찮아요. 땡큐, 땡큐. 아, 좋아, 이런. 다 좋아져, 이거 치아. 어? 여기 놔, 가자. 여기 어디 앉아. 여기 어디 앉아. 주문 들어오는 거 정리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지금 몇 개 나가야 될까?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. 3번에 2개 나가야 돼, 3번에. 일단 1번에 4개예요. 4개. 몇 개 나가야 되지, 정도? 오빠는 몇 개 나가야 돼? 1번에 4개. 형님 추가 하나 더요. 오케이. 지금 총 10그릇. 은수야 지금 몇 개 하고 있니? 3개요. 3개? 나간 거는 우선 띄어서 이쪽에다가 체크해야 돼. 지금 주문은 다 들어간 거예요. 지금 주문은 다 들어간 거예요. 4번에 2개 했지. 금방 나간다. 이제 금방 나간다. 했어, 했어. 아니, 이게 화면 게 문제가 아니라 계산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. 경환아, 계산은 잘 되고 있는 거야? 계산은? 어, 알죠, 알죠, 오케이. 자, 계산 안 하신 분들은 양심껏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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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 바코드 문화가 너무 신기하긴 했어요, 저는. 그분들이 자기가 계산하고 보여주고 확인했죠, 오케이 하고 이제 가고. 어쩌면 현금으로만 안 하기를 당한 거고.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새, 새. 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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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. 이거 막 셀프로 드시고 그런다. 자, 일단은. 지금 한 10개 만들어주셔야 돼요. 오케이. 너는 계속 삶아? 네, 삼고 있어요. 계속 볼까? 계속 삼고 있어요. 바로바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속, 계속 하시면 됩니다, 지금. 그럼 나 한 번 더 볶을게. 원인 아닌가? 원인 아닌가? 위험해, 위험해, 위험해. 장사 안 될까 봐 걱정했는데 너무 잘 돼서 시카간났네. 성실이었어. 제가 헤이스드에서 한국장. 저 면 뺄게요. 면 뺄게요. 뺍니다. 자, 나옵니다. 나옵니다, 나옵니다. 조심해, 뜨거워. 하우츠음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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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솔직한 마음의 표현인데. 뒤에 얼마나 받쳐줄까, 이 친구들을 얼마나 잘할까. 그 걱정이 없었죠. 머릿속이 막 복잡해져서 많은 게 왔다 갔다 하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너무 잘들어가지고 됐어 딱 이런 느낌이 있었지. 자, 자, 가요. 연수야. 이거 가져줘. 두 개 나가요. 하나 나가요. 짜장면이 의외로 인기가 좋은데? 짜장면 하나만 팔아도 대박인데? 잠깐만, 다시 한 번 체크하자. 4, 3. 면 더 넣어야 된다. 줄을 서시오. 바이뚜이, 이쪽으로 바이뚜이, 바이뚜이. 바이뚜이, 이렇게 해서 바이뚜이, 바이뚜이. 바이뚜이, 바이뚜이. 바이뚜이, 바이뚜이. 바이뚜이, 바이뚜이. 자, 줄을 서세요, 줄, 줄. 이렇게 짐을까? 이거 좀 잘하는거지? 네, 이거 잘하는거지. 막상으로. 뺑은 하루가 많은 한국어민이 이렇게 돌아냔는 않다. 네, 우선, 이곳은 아주? 말이야. 결국. 바로 앞에 앉아, 몇 개야. 네. 저거. 네. 저거. 네,qué? 알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요 . . . 밥에 빠질지 않고 손은 후손으로 먹습니다. 이 음식은 더 많이 먹어요. 이 음식은 안 먹을 때까지 먹어요. 만약에 진한 음식을 먹어요. 맛있어 봐 아휴